자, 이거를 받아주세요.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팀의 퍼센테이지? 1위부터 3위까지 꼽는다면? 퍼센테이지요? 네. 좀.. 좀.. 법과습을 한다. 아.. 공동 1등 같은데요, 다? 아이고.. 일단 패드를 보여주시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재혁이는 좀.. 재혁이가 아마 MVP를 한 번도 못 받았죠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혁이가 다 MVP를 받을만한 경기를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. 다 꾸준히. 그래서 이제 재혁이를 1등 줬고 이제 태민이도 계속 잘 해주니까 3등은 보성인데 솔직히 다 엄청 계속 잘 해줬는데 그냥 좀.. 그냥 보성이는 그냥 3위 해도 안 삐질 것 같아서 3위로 했습니다.